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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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뭐 좀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음 어허허 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따른 해드리고 맛있다 올 때는 마음 내로와 그래도 할 때는 그냥 못 가요 너무나 짧은 순간 짧은 만남이 그냥 아쉽습니다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건 필수 같은 거 아니겠어 그것이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뜨리자 접시를 깨뜨리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